라면 먹을래요? 여자친구 집에서 라면 먹고 싶은 사람들의 필수품 타스카메 4채널 포터블록음기 DR70입니다. 2001년 개봉했던 이 영화 봄날에 간다의 마지막 장면은 저에게 포터블록음기에 대한 로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스테은 사운드 엔지니어입니다. 그가 릴테이브로 녹음하는 포터블록음기 코더를 한쪽 어깨에 매고 모니터 헤더폰을 낀 채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나고 저는 유지테가 사용하던 그 릴테이브 녹음기가 아닌 타스카메 DR70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라그나사의 릴테이브 녹음기는 지금도 이베이딩에서 2500달러를 가볍게 넘기는 만큼 고가이며 설사 구하게 된다고 해도 이제는 녹음할 때 필요한 릴테이브를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의 평균적인 국내 가격은 약 45만원입니다. 녹음기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는 긴 유비가 될 것 같아 오늘은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만듦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70의 크기는 나름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625g으로 렌즈가 장착된 미러리스 카메라와 비슷한 무게입니다. 실물을 보면 단단하게 잘 조립되어 있고 노부나 입출력 단자를 비롯한 구성 부품의 품질이 좋아 보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이크 인풋 단자도 뉴트릭이 사용되었고 노부의 질감도 적절한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버튼 역시 고무제질의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품의 외형적인 특징은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상단의 브라켓에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이 브라켓은 나름 전문적인 영상 제작자들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양측면에는 스트랩을 걸 수 있는 연결고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랩을 연결해 목에 걸거나 어깨에 둘러맬 수 있습니다. 4채널 동시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측면 1개, 좌측면 3개, 총 4대의 마이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는 스테레오 콘덴서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핀 마이크로 연결할 수 있는 단자와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 연결 단자, 그리고 볼륨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전면에는 4대의 마이크 프리앰프 값을 조정할 수 있는 4개의 노브와 녹음, 재생, 멈춤 버튼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AA건전지 4개를 넣을 수 있는 베이가 있습니다. 이 채널로 녹음할 경우 대략 10시간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는 보조배터리로도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용량 보조배터리가 구비된다면 녹음 시간에 대한 압박감 없이 장시간 녹음이 가능합니다. 저장 매체는 SD카드가 사용됩니다. 4기가 기준 16비트 44.1kHz에서는 6시간 44분, 24비트 96kHz에서는 2시간 4분까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LCD창이 이 제품의 탄생 시기를 예측하게 합니다. 이 제품은 48V 팬텀 파워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콘덴서 마이크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전문가를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제품의 메뉴 구성은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많은데 직관적이지 않아 하부 메뉴로 여러 번 버튼을 눌러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최초 사용 시 녹음을 손쉽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략적인 제품의 외관과 제품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갈대밭에 홀로 서서 바람소리를 녹음하던 그의 모습을 보고 저도 언젠간 포터블 녹음기를 사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 보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녹음 작업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또 제품에 대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